조선조 말기 그리고 구한말 이 시기에 어떤 제국주의 시대가 한참 열리던 그런 시점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아무튼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한반도의 분단이라든지 김시 왕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런 실상은 구한말 시대에 결국은 의사결정을 잘못 내린 선택을 잘못한 그런 지도자의 선택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고 또 특히 대한민국처럼 단일 민족의 성격이 강한 그런 곳에서는 예를 들면 민족의 섭성이라든지 민족의 특성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한말 우리가 저지른 그런 실책을 보면 그것을 직시하게 되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좀 달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얻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마침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아주 좀 중후한 그런 칼럼을 쓰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이 박종인 씨가 쓰는 땅의 역사라는 그런 칼럼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맥베스트 교수인 송재윤 교수가 쓰는 그런 중국의 건현대사에 관한 슬픈 중국이라는 그런 칼럼이 중후하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박종인의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실린 그런 500년 쌓인 모순을 뒤엎은 그들 두 번 다시 나라를 걸어치지 말자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 보면 인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선하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계속해서 적폐가 쌓이는 것이죠. 노폐물이. 그러니까 그 노폐물을 아주 적당히 계속해서 이렇게 청소 작업 때로는 대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청소도 하고 중규모의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 작업을 계속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계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체나 한 조직이나 한 국가나 간에 일종의 현류와 마찬가지로 혈액이 흐르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지식이 흐르고 그다음에 돈이 흐르고 그다음에 자원이 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원활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활력을 유지해야 성장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국민 개개인도 신분을 상승하거나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현류가 막히게 되고 노폐물이 축적되게 되면 그 사회가 이제 하강세를 타게 되는 것이고 하강세를 타다가 외부의 어떤 쇼크에 따라서 경제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구한말은 조선 500년이 쌓인 그런 모순을 뒤엎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치게 된 것이죠.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스스로 개혁을 성공시킨 역사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 그러니까 5.16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와 그런 민주화의 깃털을 다진 그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는 예외적인 그런 사건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다섯 번의 모든 선거가 거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엄청난 대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회가 큰 개혁이든 작은 개혁이든 간에 스스로 뭔가를 바꾸어 나가는 것, 기존 질서를 뒤엎고 정상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박종인 그런 칼럼니스트의 그런 한번 초창기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1894년 7월 13일 날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 요구에 항복해서 조선정부 내의 개혁을 담당하는 기관인 교정청을 설치했다. 이름도 멋있네요. 교정청. 교정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수정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견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고종은 농민전쟁 원인을 이제껏 미봉책으로 얼버무린 탓에 폐단이 고질로 되어도 고치지 않는 소치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교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탐관오리는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과다 세금 징수는 금지하고 불법 징수에 또한 금지하는 따위 말 그대로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했다. 개혁안 발표 다시 뒤는 7월 23일 날 새벽에 일본군 혼성여단이 경북궁에 난임했고 명렬하게 교전하는 군걸수비대 시위대는 일본군에 위협당한 고종의 맹령에 의해서 무장해제됐다. 교정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이런 개혁에 실패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날 교정청이 폐지되고 일본 지원을 받은 신정부개혁기구 군국기무처가 출범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부를 가보 외란에 의한 친일정권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를 가보 개혁정부라고 부른다. 군국기무처가 내놓은 정책들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개혁들이었다. 조선왕조 500년을 떠받쳤던 봉건적 질서가 몇 달 사이에 공식적으로 파괴됐다. 이 당시에 이제 반상을 철폐하는 그런 개혁안이 나왔고 그 다음 첩제도 이런 부분을 다 개혁하는 안이 나왔던 것이죠. 조선왕조 500년을 떠받쳤던 봉건적 질서가 몇 달 사이에 공식적으로 파괴됐고 흥성대원군이 시도했던 개혁이기도 했고 갑신정병 때 10년 전입니다. 김옥균과 박영호와 서재필이 그랬던 이상이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이 천하를 다투며 전쟁을 벌이는데 조선에서는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 목숨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조선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894년도에 5월 8일 동학 처리를 묻는 고종에게 원로대신 조병세가 이렇게 진언했다. 오늘날 백성들은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으니 극히 불쌍합니다. 대경장과 대시조가 없으면 시료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대경장과 대시조는 크게 고치고 크게 좋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죽창을 깎은 이유는 단순히 돈 한 푼 몇 푼 쌀 몇 톨의 부족에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이란 공동체 구성원을 오랫동안 억압해온 거대한 모순이며 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동학 또한 해결하지 않는다는 분석과 경고였다.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개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 2022년 대선, 3구 대선 모두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거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모순이 발생한 거죠. 자유국가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정치인이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합리화하는 그런 제도를 국민들이 모르게 2021년 또 11일과 12일 날 2018년 대전지 시장 선거 무효소송과 그리고 2017년 대선 무효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선관위를 그냥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판결을 내려서 합법화를 시켜주는 그런 위법적인 활동을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조선조 말기에 지도청들이 조선이 갖고 있는 모순을 개혁하는 데 저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정렬하게 여당, 야당, 대법관, 선관이 모두가 다 반대하는 언론까지 그렇게 합시하는 것이 발생한 겁니다. 계획이란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계획을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세대가 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계획이란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이 망하지 않습니까? 조선이 망하는 것은 왕이 망하는 것. 당시 아마 김홍집 가보경장의 군국기무처의 총리대신을 만났던 김홍집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이 나온 데 끝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모순을 붕괴시키기에는 저항이 너무 거셌고 그 사이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규는 죽어서 귀국했고 그 동진 박영효는 재발로 돌아왔고 그리고 시대를 이끌었던 대원군 이한흥은 가보개혁 이후에 완전히 정계를 은퇴했고 그 다음 북한 참시를 통해서 조강난 김옥규는 일본과 한국 아사연의 그 유택이 나누어져 있고 복잡한 경로를 거쳐 식민시대에 죽은 박영호는 부산에 묻혔다가 개발 물결에 밀려 지금 경기도 남양주 모랑공 공동무지에 묻혀있다. 대원군 또한 별장이 있던 서울 만리동에 묻혔다가 파주로 이장된 뒤 남양주로 재이장됐다. 조선은 한참을 더 경랑 속에 숨지키며 살아야 됐고 혁명가들은 그렇게 씁쓸하게 잠들어 있다.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당대의 조선인들은 물론이고 당대의 조선인들이었던 조선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고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유교를 겪었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독자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겼는데 훨씬 더 심각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던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또 잔반 양론이 나누지겠지만 윤민상님 보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정치 상황을 이처럼 자세하게 얽은 역사서가 왜 지금 것 없었나 당시 대간 꼬라지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의 36년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36년이 아니라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1905년으로 거슬러가면 41년이 된다. 어쩌면 41년이 아니라 민비가 대한지국 대결 한복판에서 칼맞아 죽은 1895년을 기점으로 계산해도 51년이 된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의 가렴주구가 수탈과 착취에 시달려 빼골만 남은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이 36년이든 41년이든 51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며 이명복에게 지배되든 이등방문에게 지배되든 소아에게 지배되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는가 오히려 동족의 거물이 같은 이빨에 허폐를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마리나마 일시 동안 이념에 의해서 사람 대우를 받는 외정시대가 천민과 양민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고정을 개혁군주로 또 받드는 무리가 있다. 구한말 국내 정치 상황을 정당화에 대하 김일성 항일신화가 합리성을 갖는다. 그들에게는 그런 역사 왜곡이 필요한 것이다. 310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했지만 이런 윤민상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의견도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윤민상 의견이 가장 많은 27분의 의견을 남겼는데 27분 가운데서 가장 찬성을 많이 받은 한 분의 의견을 소개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때에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한국 역사에서 스스로 개혁을 성공시켰던 그런 찬란한 역사가 있지는 하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스스로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숨을 돌린 것이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단 좌파 연구직 간 좌파 장기직 그늘에 브레이크를 그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기사 회생한 겁니다. 엄청난 부정승부를 자행했지만 사전투표만으로도 326만 표 이상을 그렇게 도덕질을 했지만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망하는 길을 가지 않고 일단 산소호흡기를 단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단 상태가 앞으로 제대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 한 명 바뀐다 이거 나라가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승부를 통해서 172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부정승부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자체가 정당한 게 아닌 거죠. 권력의 정당성이란 것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합법성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지 않습니까. 가짜 국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가짜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초까지 의원 입법의 80% 정도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 악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나라가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가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보면 엄청나게 위태위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경제생활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가. 어제 제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빚이 참 많은 상태입니다. 민간 부분에 빚이 한 천조 정도 되고 그 천조 가운데 2천조 그리고 기업 부채가 한 천조 그리고 이제 국가는 정부는 공식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에 중앙정부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만 합쳐가지고 한 천조된다 이렇게 하지만 군인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성한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하게 되면 국가 부채가 실질적으로 2천조를 넘는 것이죠. 그 민간이 2천조, 국가 2천조, 그리고 기업이 2천조, 6천조죠. 정부는 5천조라고 발표하면 6천조의 빚을 지금 지고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벌이가 괜찮으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성장세를 벌이는 여러분 어디에 비례합니까? 개개인의 삶은 좀 다 다르겠지만 한 국가의 평균적인 벌이란 것은 성장률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빚을 좀 줘도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성장해가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 살림살이라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참 돈을 벌 때는 빚이 좀 있더라도 빚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 벌이가 10원 차지 않는 상태에서 빚이 많으면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파산이지 않습니까? 국가는 모라토리우면 국가 부도를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국가 빚 때문에 고생하는 국가가 남미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국가 부도를 맞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2012년을 전후해서 재정위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 이론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상당히 긴급조치를 대가지고 아주 극심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니뭐니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으로는 성장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보통 사람들의 삶도 평균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좌파 정책을 써서는 절대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좌파 정책은 러시아 좌파나 중국 좌파나 아니면 한국 좌파나 남미 좌파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국민들에게 주택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런 정책을 지난 5년간 문정권이 쓴 거 아닙니까? 빚을 400조 남기고 그냥 떠난 겁니다. 400조 이상이 되겠죠. 국가주의를 가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대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짓을 지난 5년간 문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망가뜨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민주주의까지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국가주의를 가면 국가 권력이 강화가 되고 국가 예산이 커지게 되고 공공부분이 커지게 되고 세금에 의존해 가지고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나라가 지탱되기가 힘든 거죠. 그런 나쁜 일을 문정권 5년 동안 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라든지 이런 정권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최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절대 국가가 국가주의로 가게 되면 준사회주의화 되는 그런 사회는 잘 살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지금 배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주도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세금을 때리니까 보통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더 맞으니까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됐다고 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미 문정부 하에서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반발하고 재앙할 거라고요. 다수의 인간은 참새와 같아서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하지 나라 전체를 생각하거나 자기 세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이제 독수의 시각으로 좀 거시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우리의 지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보면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으로서 어떻게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반면 교사입니다. 일본이. 일본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 추락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규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김세직 교수입니다. 김세직 교수. 이 인터뷰가 2021년도 11월 17일 날 발표된 인물. 김세직 교수는 시카고 대학을 나와 가지고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경제성장론 한국가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정적인 그런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특히 시카고가 그런 경제성장률 신경제성장론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아주 실정적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수의 그런 대학이죠. 제목이 차기 정부가 5년 1% 하락법칙을 못 막으면 제로성장듭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계속해서 5년 터울로 1%씩 성장률이 빠지는 그런 추세가 수십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 쭉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계단이 내려와서 또 1% 떨어진 성장률이 계속되다가 또 계단을 내려와서 또 1% 성장률이 계속되는 그런 일종의 계단형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굉장히 한 수십 년을 보게 되면 그것을 실정적으로 분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제현상을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가 실정적으로 밝혀서 그것을 하나를 묶어 가지고 5년 1% 하락법칙이다. 그렇게 일종의 이론화한 겁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그런 주장의 핵심 내용을 그런 기사를 작성한 그런 편집자들이 뽑았는데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반복하게 되면 버블이 생길 것이고 구조계획이 없이는 한국은 경제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세직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다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십 년은 일본의 반면 교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직 교수가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현재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성장률이 8%를 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김영삼 정권이죠. 30년을 보면 장기 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30년 추세가 정권이 지날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장기 성장률이 1% 중반을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추세가 진행되면 차기 정부에서는 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차기 정부가 특정해는 역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제로 성장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 성장은 차차기 정부로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블만, 거품만 더 키울 것입니다. 30년의 추세선이 바로 5년 터울로 계속해서 장기 성장률이 1% 정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한 국가의 그런 진로라는 것은 거대한 유조선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향을 선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정권이 만든 그런 아주 나쁜 경제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그 5년 동안 그 주변에 빨대를 빨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지출을 다이어트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연성열 호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30년 추세치가 계속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1%씩 5년마다 1%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추가 설명해야 될 것은 우리 경제가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성장률이 8%를 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도 전후에 전쟁이 끝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정당하기는 1980년까지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그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55년, 65년, 75년, 그렇게 한 30년 이상 동안 35년 정도네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고도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외가 아니고 모든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하는 것이 고도 성장이 지속될 수가 없고 일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구조조정 작업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최신하는 작업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경제는 반드시 일본처럼 건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일본화라는 것은 아주 오명이 돼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외신이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나 같이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보면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뭐가 명확하느냐? 그래도 그 거대한 국가 규모에 비해서 역동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국가가 지금은 미국이죠. 그것은 청소 작업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 작업은. 자본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노동시장이 계속 뭐죠? 그런 유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좀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노폐물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래서 2% 3% 그 거대한 경제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미국을 보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구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회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법을 동원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동성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처럼 국가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비대화시키고 국가 예산을 뭐죠? 이렇게 급속 급속하게 키우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지금 추가 경쟁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독일 예산을 2022년도 보니까 582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 늘리고 쓸데없는 그 공기업들 계속 늘리고 그러면 납세자 부담이 계속 커지고 놀고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밥값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나라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개론을 할 수가 없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연금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다 파산나는 거죠. 하루에 수십조씩 연금 적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연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연금 충당 부채가 지금 얼마죠? 한 천조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연금 계획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 뭐 나오라 땅 뭐 나오라 땅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착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5년 터으로 1% 하락했고 국가는 계속해서 역동성이 하락하고 역동성이 하락하면서 뭐죠? 국가 예산에 빨대를 꼽고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공무수자도 물론이고. 국가는 돈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배분하는 조직이지. 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쪼그라들고 돈을 배분하는 사람들만 늘어놓으니까 지방의회에 있는 사람 다 그냥 세금으로 돈 받잖아요. 처음에 이런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 무보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국가 예산 규모를 키우고 국가 권력을 비대화하고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나라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거죠. 그것은 유시간용으로 국가주의라고 하면 국가주의로 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문정권이 5년 동안 뭡니까? 초국가주의를 지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사기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사기를 쳤습니까? 선거도 사기를 다 쳤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명확한데 이 사회가 지금 선택하는 걸 보면 구한말 선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우리가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방송 제목을 단 겁니다.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을 강요당하겠죠. 그것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빌려준 채권단 입장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혁을 강요당하겠죠. 그럼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런 상황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착하게 부채가 6천조 시대를 살고 5년 터울로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성장률이 1%씩 빠지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상태까지 잠재 성장률이 가까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가 완전히 그냥 엑스레이터를 밟은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5년 동안 국가 권력과 국가 예산을 극대화시켜 놓은 거다. 이 이야기죠. 지금 김세직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경제 문제만 그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까지는 고민 안 했던 지금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지금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정선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동전 같은 동전의 앞뒤 미나와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5년 1% 하락 법칙을 제안한 김세직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문제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간단하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 경제의 제1과제는 5년 1% 하락 법칙의 저지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뭡니까? 부정선거 없는 나라 만들기. 경제적 관점에서 뭡니까? 5년 1% 하락 법칙을 저지하는 것. 다를 이야기하면 경제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5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정책의 초점이란 것은 첫째는 부정선거 없는 나라 만들기. 다음은 뭐죠? 경제 역동성 회복하기. 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후보 시절에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서적을 시카고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 Freedom to Choose라는 책이었다는 그 Freedom to Choose라는 책이 제안한 그런 기본적인 구상과 이념에 따라서 정책을 쓰면 그 이념이 뭡니까? 국가가 계속해서 손을 떼는 겁니다. 민간 영역을 계속해서 더 키워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내각 진영이 대부분 관료 출신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 자체가 시카고 대학의 전 교수였던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에 입가하게 해서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신념이 철도하면 최소한 문정권 하에서처럼 국가주의 정책, 국가 권력을 비대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종류의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신나간 그런 정책이나 제도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해서 국민을 어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치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다시 복원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식 서울대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로 성장 시대가 오면 2년에 한 번 꼴로 역성장을 하고 많은 기업이 연세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이 참 이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 썼지만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경기가 부양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가 한참 유행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봤거든요. 인류 역사상 돈을 뿌려가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치는 없거든요. 그건 사기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 써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그런 사기를 문정권이 썼죠. 그건 사기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을 써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그건 사기지 않습니까? 그 사기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김세식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경기 부양을 많이 하는 과정에 누적된 과잉 투자나 가계부채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절반 이상 근로자의 소득이 감싸고 분배도 더 나빠집니다. 복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라도 5년 1% 하락의 법칙과 제로 성장을 막아야 됩니다. 경기 부양은 5년 1% 하락 법칙을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양만 했고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3년 동안 부양하지 않고 구조종을 했지만 그 뒤 다시 부양으로 회개했습니다.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양을 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지만 장기성장률은 총수요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 및 생산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총수요는 단기성장률을 잠깐 올리게 되고 과도하면 버블로 만들고 버블이 터지면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김세직 교수는 이런 주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이 좀 유식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유식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돈 뿌려서 경제 못 살린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하고 국채 발행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돈을 뿌려 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도 없고 보통 사람 삶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외환위기 때 외부 압력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강요당한 한 3년 동안 부양책을 쓰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 또 부양책을 썼다는 거 아닌가 20년 넘게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김세직 교수의 주장은 뭐죠 쓸데없는 투자와 쓸데없는 가계부채가 늘어나 가지고 결국은 버블로 만들어지게 되고 거품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400조 이상 정도의 빚을 늘리고 문정권이 지금 퇴임하게 됐지만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냥 뿌려버린 겁니다. 그냥 헬리콥터에서 뿌려버린 거죠. 그 부채 가운데 태반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까지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이에서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를 하는 일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원은 유한하고 귀하죠 그 자원을 잘 써야 되죠 젊음이란 자원도 잘 써야 되고 시간이란 자원도 잘 써야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과 에너지란 자원도 잘 써야 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뭡니까 예산도 잘 써야 되고 국가의 돈도 잘 써야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렵게 번 수출해서 번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제대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1조 2조 정도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식 자기사업을 20년 이상 해서 생계를 스스로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참 이렇게 예리하게 보거든요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헛되게 생각하면 판단의 실수가 있을 것이고 판단의 실수가 있으면 뭡니까 실패가 있을 것이고 실패가 있으면 자기 운명도 힘들어지지만 가족들을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착하게 직시해야 그 다음에 정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현실을 호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오판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여기 하하님이 사는 게 힘든데 참 저도 참 딱하네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는 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문제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 생각이 뭐냐 이야기죠 힘들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야기 그건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 풀어서 힘들지 않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문 정권이 국민들에게 사기친 건 뭡니까 돈 풀면 국민들이 편해지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세금주도 성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데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수백조 원의 부채를 남기고 본인은 양산 가서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된 겁니다 돈을 뿌려서 안 되고 청소 작업을 제대로 해야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청소 작업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10명이 할 수 있는 공무원 일을 100명, 1000명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원낭비가 일상화된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공공부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공공부문 가운데 25% 30%만 가지고 돌릴 수 있는데 나머지 70%는 뭡니까 잉여자원인 겁니다 그냥 세금을 그냥 빨아먹고 있는 허펴리기 같은 그런 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바로 직격탄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 5년간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호를 맞게 된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해같이 내 한께 이것을 도와달라 저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칠 겁니다 이것을 도와주면 표를 주겠다 저것을 도와주면 표를 주겠다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0원을 받으면 다음에 많은 10만원 100만원을 다음에 지금 세대하고 다음 세대가 치료화되는 것이 그것이 돈을 뿌리는 정책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30만원을 주지만 그게 수십조 원 재원이 소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지었으면 뭐죠 부가가치가 계속 생겨지만 뭡니까 다른 것은 그냥 먹고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400조 원 써가지고 문정권이 한 겁니다 선거 때마다 돈을 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정권은 교체가 됐지만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 부담이 아주 높고 그리고 경제 효율이 아주 떨어진 상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 3년 정도 바짝 청소 작업을 했고 그 외에 단 한 번의 청소 작업도 없이 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사회 도처에 뭡니까 쓰레기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청소하겠다고 이렇게 정치인이 나서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쉬운 길을 가는 겁니다 돈을 뿌려서 그냥 그 고통을 다음 다음으로 계속해서 연장해 온 것이 바로 5년 1% 성장률 하락 법칙이 지난 30년간 지행된 겁니다 청소 작업 불필요한 부분을 다이어트하고 줄여나가는 작업 국가 권력을 축소하는 작업 정부 예산을 축도하는 작업 그래서 시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줘 가지고 경제가 민간 주도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종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경제 여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빚진 재인이라는 이야기처럼 그냥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재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경제 위기 한 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혹합니까 빚 늘려서 안 되거든요 수입 범위 내에서 악해서 사용하게 되고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귀한 재원을 확대 재생산 계속해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써야지 먹고 쓰는 쪽으로 가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감도 갖고 낙관론도 갖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경기 부양책으로 가면 일본의 거의 판박이처럼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다른 부분으로 화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과제가 있죠 경제 활성화라는 첫째 과제하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그런 서적이 선택의 자유였다 시카고 대학에 돌아가신 밀턴 프리드만 교수님의 프리덤 투 주저입니다 그 서적을 제가 본격적으로 배포한 것이 과거에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만들고 활동했던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소위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바이블처럼 그렇게 중요한 서적이죠 그 외에 또 한 건이 국가 권력을 비대하는 것은 바로 노예로 가는 길이다고 슬판 프리드릭 폰 하이애크의 노예의 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죠 그 두 건이 지금도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펴낸 책 중에서 아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아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각이 반듯해야 되죠 생각이 반듯해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대다수의 자유시민들은 자립자존 정신을 가지고 건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생업을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타인에게 패 끼치지 않고 이런 자유주의 철학이 융성할 때 그 사회가 역동성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국가가 예산을 늘려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순간 국민들은 자립자존의 정신을 거기다 잃어버릴 것이고 국가 예산은 날로 평장될 것이고 국가 예산이 날로 평장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의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먹이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근로욕이라든지 투자욕을 뺏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대부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